이름이 좀 길죠. 그게 우리 신정은 의원입니다. 저희 둘이 소개 의원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소상공인연합회에서 3차 추경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입니다. 저희도 지역에서 많은 소상공인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번 코로나 사태에 의해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바로 소상공인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현재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가 긴급 편성안 3차 추경안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요청하셔서 저희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말씀은 우리 신정은 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나주와순 출신 신정은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도 동료 의원들과 함께 3차 추경의 절박함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함께 하신 우리 소상공인들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듯이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가장 크게 고통받고 또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업종입니다. 이번 추경, 3차 추경이기 때문에 모든 노력을 다해서 마련했습니다만 아마 현장의 수요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전체 추경안은 약 3조 7천억 정도 되지만 실제로 또 소상공인에게 가는 것은 이것에 비해서 훨씬 적습니다. 작기도 하지만 정말 시급합니다. 절박한 현장의 요구와 위기가 극복되기 위해서라면 규모도 중요하지만 신속하니 현장의 위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중물 추경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기자회견을 여시는 소상공인연합회 참석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제연패 소상공인연합회 배동욱 회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안경사협회 회장님이신 김종석 대외협력위원장님이 같이 하셨습니다. 또 주얼리연합회 회장님이신 이봉승 이사님이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환재과협회 회장님이신 윤충기 이사님 같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제각기능장협회장을 하시고 현재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박상규 자문위원님이 오셨습니다. 준비된 회견문을 소상공인연합회의 배동욱 회장님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안경사협회장 겸 소상공인연합회 대외협력위원장 김종석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의 목적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경기가 심각하게 침체되고 우리 700만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극심한 상황에서 정부가 6월 4일 제출한 35조 원 규모의 추경안과 관련하여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이 개요에 대해서 우리 소상공인연합회 배동욱 회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회는 3차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 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는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4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인 35조 원 규모의 제3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미중의 국가 경제 위기로 소상공인들은 경기 악화의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으며 생존을 위해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국회가 하루빨리 3차 추경안을 심의 의결하여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서민 경제에 담배를 내려주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정부는 3차 추경을 제출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 중견기업 등에 필요한 유동성 공급을 위한 금융안전지원 패키지의 재정지원의 5조 원과 고용안전특별대책 8조 9천억 원, 11조 3천억 원 규모의 경기 보강 대책 등을 추경안에 담았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추경안은 총 3조 7천억 원 규모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6,600억 원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정책금융지원의 신보기금 출현을 위해 2조 6천억 원 등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실태조사 결과 72%의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사태가 6개월 이상 장기화되면 폐업하거나 폐업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답하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나라 실업급여 지급액이 1조 원을 돌파하는 등 경제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이번 추경안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비롯한 경영안정화 대책, 고용안전대책 등은 국란의 위기에 시의적절한 대책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하루라도 빨리 예산이 집행되어야 비상경제 시국에서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만큼 국회가 신속히 심의 의결에 나서주기를 촉구한다. 정부의 추경 편성안 외에도 소상공인들이 자체적으로 총력 방역에 나서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소상공인 지역상권 방역물품 지원을 비롯하여 서울과 부산 등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최대 140만 원 규모의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등과 같은 사례가 늘어날 수 있도록 국회가 다양한 소상공인 생존 방안을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하며 처리에 나서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지난 총선은 코로나19 사태와 이로 인한 경제 위기를 힘있고 빠르게 극복하라는 민심이 반영된 결과를 낳았으며 21대 국회에 대한 소상공인과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매우 큰 상황인 만큼 국회가 하루빨리 원구성을 비롯한 의사결정을 확정하여 소상공인 생존 대책 수립과 함께 3차 추경안 처리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6월 24일 소상공인연합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배동욱 회장님 말씀처럼 지금 우리 사회는 절박합니다. 특히 코로나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더 이상 버틸 힘을 갖고 있지 못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아주 긴급하게 절박하게 이루어진다고는 모두의 생각입니다. 특히 자금 여력이 없어서 파산의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 더 이상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매출이 없어서 직원을 해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 고용 안정 이거 정말 미뤄서는 안 되는 정말 한시가 급한 중요한 추경들이 빨리 통과되어야 생존하고 버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입니다. 더 이상 국회가 이런 논란을 반복하지 말고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바람대로 신속하게 추경 심의에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돕는 그런 행동이 나서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국회 내에서 신속한 체류를 위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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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